넌 왕의 일도 있을 텐데, 시현이? 벌써 잘생기셨는데? 어머! 뭐야? 우와! 우와! 이거 뭐야? 혹시 아시아인 분도 누구? What kind of Asian are you? 넌 어떤 아시아인이냐? 맞아요. 와, 이런 건 뭐예요? 그 나라 추적하면서 맞춰면 괜찮아요. 아는 나라가 별로 없어. 와, 예쁘다! 응! 저랑 닮지 않았어요? 오, 약간 닮았는데, 눈이? 어? 인도? 아랍? 안 나왔어. 나왔어요. 우리 봐봐. 엄청 멍청해. 나왔구나! 우리 이러지 말자, 오빠. 우리 새해가 들어서는 이미지 좀 바꿔 볼까요? 진지하게 갈 거야. 진짜로? 와, 진지하지 마. 그럼 어떻게 가요? 웃긴 이미지였는데. 누가 그래? 허리가 한쯤인데? 허리가 한쯤인데? 어떻게 해. 우리나라 분인 거 아니야? 쭉쭉쭉쭉. 틱톡 아이디가. 너무 예쁘다, 이 상. 아프가니. 오, 남자분. 카우보이 카우보이 하이. 몽골? 필리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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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핀 가야겠는데? 지금요?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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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. 미술 하시네. 오, 맞았다. 와, 근데 너무 예쁘다. 혹시. 북한 분도 아시나? 틱톡을? 아니하죠? 아니, 궁금하죠. 갑자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. 신발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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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. 너무 마음에 드시는데, 신발이? 벌써 잘생기셨는데? 박혀있어. 오, 진짜 잘생기셨다. 우와. 잘 어울리신다. 섹시하게 생겨. 귀여워. 으아아아악. 할머니신가? 내 팔. 우와. 되게 신기하다. 되게 잘 어울리신다. 패턴이 뭔가 신기한 것 같은. 우산 같은 건가? 오, 신기하다. 찬양 갈 때 이렇게. 맞아요. 약간 그런. 영화 같아요. 너무 예쁘다. 너무 잘 어울리시네. 스리랑카. 좋네요. 전통상 맞아요. 약간 걸친 것만 전통상 아니에요? 아니, 안에 탑이 언더아머 같은 것 같은데? 아, 요즘 운동 다시 하시더라고요. 아, 요즘 열심히 하셨어요. 네. 열심히 하고 있어요, 지금. 살 많이 쪘어요, 지금. 운동 열심히 하는데 살 쪄어요. 지금 벌컥 중이라. 한국? 귀여워. 중국. 한국? 진짜 모르겠다. 그러니까, 이거. 얼굴만 보면 진짜 모르겠어요. 네.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한복 밖에. 그러실 때. 흔한해 보이있는데? 한국? 한국인이신 것 같아. 근데 베트남은 전통상 되게 다양하다. 그러니까요. 분위기도 되게 다르고. 패턴도 다 다른 것 같은데. 우와, 예쁘다. 귀여우셔. 베트남. 내가 생각하는 중국의 전통상 빨간색이 아니고. 네. 이것도 약간 계량한복처럼 조금. 요즘 맞춰가지고. 생활한복 같은 거. 네. 그런 걸로 약간.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좀. 네. 막 던지는 거 아닐까? 아, 그런가요? 이거 되게 예쁠 것 같아. 뭐야? 우와. 우와. 축제할 때 그런 느낌인가? 클리핑 좋네. 네. 너무 예쁘다. 저는 이런 게 좋아요. 하이. 우와, 너무 예쁘다. 우와, 이건 진짜 예쁜 것 같아. 어, 이게 이렇게 딱 하는 거 아니야? 응. 너무 예쁜데? 진짜 특이하다. 이거 머리까지 같이. 머리띠까지. 그리고 이 세트인가? 너무 예쁘다. 이건 그냥. 자세까지 이렇게. 자세까지 이렇게. 한국, 한국. 아니야. 일본? 일본? 일본. 우와, 신기하다. 너무 예쁜데? 이게 무늬들이 되게 신기하다. 그냥 여름에 타지에서 이럴 수 있는 거. 여행용 룩 같은 거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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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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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 구자 구자 구자. 뭐야. 뭘 본 거지? 뭔가 갑자기 패져가지고. 왕종 의상이야. 왕종 의상. 우와. 방금 구자 만난 기분이. 멋있다. 아 예쁘다. 이사 닮으셨어. 오. 어머. 너무 예쁘다. 너무 귀여워. 응. 뭔가 아이돌 같아. 전화. 고마워. 저런 거 너무 좋아. 이런 장신구. 저런 것만 생각했어요. 전통 의상 하면. 자매? 엄마랑 따로 아니야? 너무 예뻐. 진짜 예쁘다. 이마에다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? 목걸이? 마걸이? 전통 의상에 대한 고정관념이 조금 깨졌다 해야 하나? 이분들은 다 실생활에서 이런 거 입으시나? 안 입으실 거 같은데? 아까 그 말 탄 남자분. 좋아.